여러분들은 지금 대륙남과 함께 전세계 실시간 여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 인도 오리엔트 퀴즈 부르지 않습니까? 부르지 않습니까? 갑니다. 어우 여기, 여기는... 야, 졸라 보고 싶은데 여기? 그리고 여기 되게 예쁘다. 여기 가격이 센 곳이네. 근데 여러분들 진짜 놀라운 게 여기 이 코스인가? 이게 무슨 코스네. 코스가 1500이야. 1500이면 한국도도 150이거든. 졸라 고급 레스토랑이네. 그리고 여기 종어분들 다 영어를 할 줄 알아. 이게 간지나는 거야. 갈비가 맛있을 것 같다고? 오케이, 갈비부터 가자. 갈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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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배스토랑이네. 아, 비주얼이. 와, 이거 진짜 연한데? 어, 그냥 훅 썰미는데. 갈비너머리. 야 녹는다 야 녹아 야 갈비살이 보여요 여러분? 갈비살 그냥 칼로 이렇게 쓱 건드리는데 푹 떨어져 뭐야? 야 어쩜 이렇게 유연하지? 아 이거 와인 한잔 해야되겠는데? 아 바깥을 바삭하게 구운 이게 소 등갈비라고? 아 맛있다 야 겉은 바삭바삭하면서 씹으면 또 녹아 그 다음에 안은 막 연해 이거 와인 한잔 해야되겠습니다 야 이거 와인 와 잠깐만 봐봐 봐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더 가깝게 보여줄 수 없나 이거? 잠깐만 있어머 잘 보이죠? 잘 보이지? 잘 보이죠 그쵸? 잘 보이죠? 잘 보이지? 이거 봐봐 그냥 이거 딱 잡고 살을 이렇게 쑤욱 털으면 이거 쑤욱 떨어져 살이 이렇게 떨어져 녹아 내려 봤어? 봤어? 뼈 뼈 뱉어내고 아 이거 대박이네 어? 미친 거 아냐? 야, 어쩜 이러지? 살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놀랍지가 않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고기 자주 먹나봐. 나 한국에서 이 정도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다 잘 사나봐. 나 이렇게 연한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 한국에서? 피자, 피자. 알았어요, 알았어요. 피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피자는 손으로 갈게요. 피자는 또 손으로 들고 먹는 거니까. 이야, 신기하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피자맛이 아니야. 이거 치즈가 없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맛이 아니야. 이건 피자라고 부르기 힘든데? 이건 느낌이 베트남 요리적인 거에요. 이거 밤미 있잖아, 밤미. 그거랑 가까운데요, 이건? 이건 피자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것도 빵 위에, 피자빵은 피자빵인데, 그 빵 위에다가 치즈 이런 게 없고, 그냥 장소스 있잖아. 장소스가 딱 이렇게 있으면서, 그다음에 그 위에 고기가 있고, 그 위에 야채가 이빨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닭고기구나, 닭사태구나, 이게. 난 소갈비가 맛있네. 아, 소갈비랑... 소갈비가 어마어마해. 소갈비가 미쳤네. 와, 이거 살 흘러내리는 거 봐봐, 이거. 아... 솔직히 아직, 솔직히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아, 이거 소갈비 이건 예술인데, 희메님 솔직히 이 피자 맛있진 않습니다. 맛있진 않아요. 어, 파자마 어서 오고. 비주얼에 비해. 그냥 보통이야. 비주얼에 비해 그냥 보통이야. 비주얼에 비해 그냥 보통이야. 음... 비주얼에 비해 그냥 보통이야. 네...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거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 아 데이터는 졸라 많이 남았어요 데이터 문제가 아냐 그냥 갑자기 이렇게 끊기는 거야 얌얌 님이 대류기로 팩 걸까 했나 있어요 얌얌 님이 또 대류기 얌얌 님이 또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염소고기도 때리자고요 염소고기를 때릴까요 저렇게 피자 맛 없어요 이 피자는 맛이 없어요 염소고기 한번 때려 볼까요 참 쟨 누구야 나가자 나가자 하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금 먹고 있잖아 5월 28일 님 도배 그만해 제가 나갈 때 되면 나갈 겁니다 지금 먹고 있잖아 지금 아 얌얌 님이 버퍼때문에 풍을 못 쏘고 있었어 아 버퍼가 갑자기 이렇게 생기네 지금도 괜찮네 지금도 괜찮네 근데 또 언제 또 이렇게 생길지 몰라 깜빙 삼발 페스토 그걸로 가자 깜빙 삼발 페스토 그걸로 가자 깜빙 삼발 솔드아웃이래요 오우 텍사스님 언제 왔어 텍사스님 언제 왔어 솔드아웃이래요 헤이맨 여기 되게 고급이야 고급 레스토랑이야 아 텍스도 졸라붙네 야 36만 3천 나왔어 먼 것도 없는데 미쳤네 아 히치하님 이거 가격 싫어합니까